최근 새마을운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그 범위가 확장됐습니다. 이런 새마을운동에 MZ세대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. 부산지역 대학가에도 새마을 동아리가 생겼는데요.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학가의 신복고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대학에서 새마을운동이 51년 만에 부활한 겁니다. 새마을, 즉 SMU 동아리를 통해서입니다. 과거 마을길을 넓히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에 MZ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? 옛 감성의 복고풍 문화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MZ세대들의 문화 등 사회 분위기가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. 무엇보다 새마을운동이 최근 기후위기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범위가 확장된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.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새마을운동이 젊어지고 또 대학생들의 창의력이 새마을운동에 접목이 되면 질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. SMU 동아리 학생들은 물 절약하기, 계단 이용하기,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앞으로 지구를 살리는 생활 속 작은 활동부터 실천할 예정입니다. 또 지역의 새마을 회원과 호흡을 맞춰 취약계층을 돕고 문화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. 요즘은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이기적이다는 말을 사회적으로 많이 듣는데 저는 그거에 좀 반대해서 이타적이고 다른 도시나 농촌에서 농촌의 다른 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새마을운동에 MZ세대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새마을운동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모습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.